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랑스의 유명한 역사학자로서 페르낭 브로델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역사학의 황제라고까지 칭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역사를 구성하는 시간은 세 가지 청의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의 세 가지 청의입니다 하루하루 또는 해마다 수많은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때때론 전쟁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칩니다 이것이 단기의 시간입니다 그 격동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그들이 놓인 자연환경의 리듬에 따라서 또는 그들이 신앙하는 종교의 의뢰에 준해서 큰 변화 없이 이어져 갑니다 그것이 장기의 시간입니다 장기 지속 또는 구조라고도 했습니다 자연지리, 기후, 언어, 종교, 심성 등이 이 장기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중기의 시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브로델은 1차 세계대전 때 지중해 연안의 어느 포로성스에서 몇 년간 생활을 했습니다 철주망 바깥에서 전개되는 어촌의 일상생활은 세계대전의 격동 속에서도 해마다 철 따라 상당한 규칙성으로 반복되었습니다 거기서 브로델은 장기의 시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장기의 시간은 매우 늦게 흐릅니다 100년 단위로 겨우 약간의 변화가 관찰될 정도로 그 속도는 느립니다 그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일반 민중의 이름 없는 사람들 민중의 일상생활과 심성의 역사를 추구한 것이 브로델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저는 이 시리즈 강의에서 반일 종족주의라는 개념을 제기하면서 브로델의 역사학을 떠올렸습니다 반일 종족주의는 한국인의 내면을 구성하는 장기 지속의 심성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한국인들은 일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불쾌하거나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오랜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저는 7세기 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부터 그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 천수백년간 한국과 일본은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나라의 민수도 정부 차원이나 민간 차원의 교류는 참으로 희박했습니다 가까운 두 나라가 그토록 소원했으면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일본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는 거의 완벽할 정도로 결려되어 왔습니다 조선왕조가 그린 일본의 지도가 몇 장 있습니다만 어느 하나 일본의 모습과 비슷한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18세기 중엽에 그려진 어느 지도에서 일본은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이 18세기에 그려진 조선왕조가 그린 일본 지도입니다 여기서는 천황이 사는 경도와 기내는 있는데 장군이 사는 애도와 관동은 없습니다 조선은 일본의 지리, 문화, 정치, 경제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다 속에 오랑캐라고만 감각을 했습니다 그 점은 크게 말해 21세기 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학자 가운데 일본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에 대해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조선의 노비와 일본 중세의 노비를 비교 분석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의 역사학자 가운데 일본 중세사에 대해 논문을 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사람의 일본 전문가가 있는데 알고 보면 한일 양국의 관계사를 전공하는 데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웃나라에 대해서 그토록 무관심한 것 그런 가운데 얼토당토하는 무지가 횡행하는 것 그 무관심과 무지가 때때로 강렬한 적대감정으로 표출되는 것은 우리 한국인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온 장기지속의 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일종족주의의 저변에는 이 같은 장기지속의 심성이 흐르고 있습니다 반일종족주의의 형성에는 이외에 몇 가지 더 고려할 문화적 요인이 있습니다 종족수준의 적대감정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어떤 구조가 한국인의 자연관, 나아가 삶과 죽음의 원리에 내재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의 제목을 반일종족주의의 신학으로 붙인 것은 그 같은 취지에서입니다 우선 한 가지 지적할 요인으로 한국인이 공유하는 자연관으로서 토지기맥론입니다 즉 토지에 어떤 길하거나 흉한 기맥이 흐른다는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 시리즈 강의에서 여러 차례 되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인은 전국토를 하나의 신체로 감각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간주하는 세계관을 반영하여서 중국의 절을 하는 노엘의 모습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집세가 되어서는 그 모습이 백두산을 정수리로 하는 호랑이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바로 이 그림이 그것이지요 무궁화 피는 강산은 맹호의 기상 건력강산 맹호 기상이라는 바로 이 그림이 우리 한국인의 토지기맥론을 상징하는 좋은 예입니다 그러한 신체 감각은 어느덧 강렬한 반일감정의 원천으로 그 역할을 바꿉니다 일본화 후지를 자랑마라 우리에게도 백두가 있다 백두산에서 활동한 독립군이 불렀다는 군가의 한 토막입니다 그렇게 이 백두산은 반일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독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는 독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크게 말해 1950년대까지도 그러했습니다 이후 일본과 분쟁이 개시되자 독도는 갑자기 이 건미스 보는 이 독도는 갑자기 반일적대감정의 가장 치열한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거기에도 어김없이 토지기맥론과 국토신체론이 작용하였습니다 2005년도 독도를 찾은 한국시인협회의 회원들은 독도는 우리 조상의 담낭이라든가 독도바이오를 깨면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 라고 마치 독도를 우리 몸의 한 부분인 것처럼 노래하였습니다 토지기맥론이 20세기에 들어 한국인을 하나의 민족으로 결속하는 문화적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부연하겠습니다 한국인이 사람의 사체를 땅에 묻는 토장의 풍속은 조선왕조가 들어선 15세기부터입니다 그 이전은 불교의 시대였으며 장례는 대개 화장의 방식이었습니다 죽은 조상에 대한 제사도 절에 가서 망자의 극락왕생을 비는 불공의 형식이었습니다 집집마다 조상에 들이는 제사는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있지 않았습니다 조선왕조와 더불어 유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에 따라 삶과 죽음의 원리 곧 이성과 저승의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유교의 세계에서 사람의 생명은 혼과 백의 결합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혼은 공중으로 흩어지고 백은 땅으로 섬입니다 그래서 사체를 땅에 묻는 장례의 풍속이 생겨났습니다 죽은 지 얼마 동안 혼과 백은 생기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후손이 제사를 통해서 부르면 공중의 혼과 땅의 백은 다시 결합해서 후손을 찾아와 제사를 흠향하고 복을 내립니다 그리고선 다시 공중과 땅으로 돌아갑니다 세월이 오래 지나면 혼과 백은 생기를 완전히 잃고 사라집니다 마치 화로불이 서서히 식어서 재가 되는 이치와 같다고 했습니다 혼과 백이 생기를 유지하는 기간은 죽은 사람의 지위바 밀집한 연관이 있는데 천자는 5대, 제후는 4대, 대부는 3대, 그 이하는 2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대가 다하면 죽은 사람에 대한 재산을 멈추고 그의 신주마저 땅에 묻히게 됩니다 이상이 중국 고대의 주로에서 정립된 유교의 사생관과 제사의 의미입니다 외래 유교는 전통문화와 상호작용하였습니다 유교는 전통문화를 억압하기도 했지만 그에 제약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과 상이한 조선고유의 유교가 형성되었습니다 유교가 전통문화에 영향을 미친 한 가지 예로서 토지기맥론의 강화를 들 수 있습니다 토지기맥론이 언제 성립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너더도 삼국시대부터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교가 지배한 고려시대까지는 그리 큰 위세를 떨치지 못했습니다 토지기맥론은 조선시대 이후 사람의 사체를 땅에 묻으면서 생명의 한 요소인 백이 땅에 더해지자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왕조가 남긴 지도에서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후대로 내려올수록 전국의 지도는 산맥의 지도로 바뀝니다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18세기 중엽에 그려진 아국총도라는 지도인데요 백두산에서 발원한 기운이 산맥을 따라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모양입니다 18세기 이후 길한 묘자리를 찾는 풍수주리가 기성을 부렸습니다 19세기가 되면 전국 곳곳에서 묘자리를 다투는 산송이 광범하게 벌어졌습니다 거꾸로 전통문화가 유교에 미친 영향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땅에 묻힌 백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완전히 소멸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백은 영원 불멸입니다 다름 아니라 토지기맥론의 작용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조상의 묘호를 중시하는 장례와 재래가 생겨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은 무덤 옆에 초막을 짓고 2년간 시묘살이를 했습니다 시묘살이가 끝나도 해마다 정기적으로 묘제를 거행하였습니다 아무리 먼 조상이라 해도 묘가 있는 한 묘제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묘에 담겨있는 조상의 백이 불멸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중국과 상의한 조선 고주의 친족 집단이 생겨났습니다 중국에서는 4대 조상, 곧 고조를 같이하는 혈은 집단이 친족입니다 5대 이상이면 친족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중국은 넓은 나라여서 지방에 따라 다양합니다만 대강 이야기해서 그러했습니다 그에 비해 조선에서는 대종이니 불천이니 하는 종을 중심으로 친족 집단이 5대 이상으로 무한히 확산되었습니다 묘제가 거행되면 원근각지의 후손은 대수의 제한 없이 모두 모였습니다 물론 4대 이하의 친족 집단과 그 이상의 친족 집단은 상호 부조하는 원리에서 구별되었습니다만 단일 조상에서 뻗어나온 혈은 공동체라는 의식만큼은 대수의 제한 없이 공유하였습니다 그 결과 생겨난 것이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물다는 족보입니다 족보를 통해 10대, 20대의 아마득한 조상을 공유하는 한국인의 친족 문화는 이상과 같이 15세기 2일의 외래유교와 전통문화의 상호작용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상식이 된 이야기입니다만 한국인이 민족이라는 말과 개념을 알게 되는 것은 20세기 초의 일입니다 앙드레 슈미드라는 캐나다 학자가 쓴 제국 그 사이에 한국이란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한국인이 민족이라는 개념을 수용하는 과정과 실태를 잘 묘사한 책이지요 민족이란 말은 영어로 nation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를 두고 메이지 시대의 일본은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했는데 결국 민족이라는 말로 낙착되었습니다 그 번역의가 들어와 정착하는 과정 우리 조선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과정 역시 철저히 조선의 전통문화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점을 스미드의 측이 잘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조선에서 민족은 친족의 확장행태로 수용되고 정착하였습니다 최초로 민족이라는 말을 전파한 황성시문은 민족을 해설함에 있어서 친족의 개념을 활용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조상의 자손이라 이란 시기였습니다 전통사회에서 친족이란 아래로 무한 확장하는 것이어서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민족의 역사에 대한 서술은 광대한 족보의 형식을 띄게 되었습니다 앙드레 슈미드는 한국인이 민족과 친족을 공통의 감각으로 연결한 게 된 데에는 땅에 기맥이 흐른다는 풍수지리슬의 작용이 있기도 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민족의 형성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지정할 점은 친족 간의 횡적 결합도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1931년 만성대동부라는 족보가 편찬되었습니다 전국에 분포한 330개의 유명 친족 집단을 하나로 통합한 족보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들이 대개 불천이 조상을 모신 일급 신분의 양반이었습니다 만성대동부는 이들 일급 양반 신분의 혼인관계를 추적한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대동부의 서문은 여러 사람이 쓴 것을 하나로 모은 것인데 각각의 내용이 대동소위합니다 보여드리는 이 화면이 만성대동부의 서문입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집집마다 족보가 있는데 이것을 행으로 연결한 것은 우리 모두가 원래는 한 조상의 자손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단군으로부터 지금까지 4,300년 동안 인구가 정식한 것을 추산하니 오늘날의 인구수와 같다는 논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단군의 자손이라는 의식은 이 같은 정신작용의 사물로 태어난 것입니다 15, 19세기의 조선에서는 그러한 의식이 없었습니다 조선인의 까마득한 조상으로서 단군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만 막상 국가와 문명의 정통성은 3000년 전에 중국에서 건너온 기자라는 성인에게서 구해졌습니다 조선이라는 국호 자체가 기자조선을 계승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한 문명사관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 모두는 단군의 자손이라는 공동체의 의식이 생겨날 리 없었습니다 더구나 사회는 기자의 가르침을 깨우친 양반과 그렇지 못한 상놈과 종놈의 신분으로 심하게 대립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한 사회구조 역시 민족의 성립을 저해하였습니다 민족은 기자의 나라가 망하고 양반 신분도 해체된 20세기에 들어 한국인 모두가 일제의 억압과 차별을 받으면서 생겨난 새로운 공동체의 의식이었습니다 민족의 형성과 관련해서 전통문화의 작용 한 가지를 더 지적하겠습니다 이 점은 종례에 전혀 주목되지 못한 것입니다만 제가 볼 때 이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우선 신채호가 쓴 소설 꿈하늘을 소개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이 사진의 주인공이 신채호입니다 신채호가 민족주의자로 변신하는 과정을 그 내면의 변화 과정을 서술한 자전적 소설이 바로 이 꿈하늘이라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어느 날 꿈속에서 문덕 깨어나니 신채호는 한놈이란 이름의 인간으로 태어나서 큰 무궁화꽃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놈은 삼한의 대장부라는 뜻입니다 한놈에게 고구려의 얼진문덕 장군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한놈아 이성의 성자는 저성에서도 성자이고 이성의 패자는 저성에서도 패자이니라 이성의 양반은 저성에서도 양반이고 이성의 종놈은 저성에서도 종놈이니라 그리고선 얼진문덕의 고구려 군사와 중국 수나라의 군대가 충돌하는 장면을 재생해 보이는데 역시 얼진문덕의 군사가 수나라의 대군을 무찔러버리고 맙니다 이 환상의 장면은 철저히 전통적입니다 다름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오랫동안 지배해온 바로 이 샤만이즘이 그 소설 가운데 오롯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샤만이즘의 세계에서 사자의 영은 불멸입니다 불교와 기독교의 세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삼도천이나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영원한 이별입니다 그 저성의 세계에서 인간은 절대자 신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인간은 죽어서는 모두 평등해집니다 양반도 없고 종놈도 없습니다 심판의 결과 선한 사람은 극락이나 천당으로 가고 악한 사람은 나락이나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샤만이즘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건너갈 저성이 없습니다 이성과 저성을 가르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자의 영은 저성으로 가지 않고 이성에서 공중으로 떠돕니다 그런 가운데 생자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인격으로 활동합니다 아버지의 사령은 아들이 제대로 대접을 하지 않으면 화를 내며 아들에게 해악을 끼칩니다 가장 지밀한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 해도 아버지의 사체는 아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사 이래 한국인의 정신문화를 지배해온 샤만이즘의 세계입니다 불교의 시대를 걸쳐서도 샤만이즘의 세계는 존속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 조선에 들어온 유교의 사생관은 전통 샤만이즘의 작용을 받아 독특한 변형을 이룩하였습니다 사자의 백이 토지 김행론의 작용을 받아 영원 불멸이 되듯이 사자의 혼도 샤만이즘의 작용을 받아 영원 불멸이 되었습니다 유명 양반 신분의 친족 집단이 불천이의 신주를 모시는 것은 위대한 조상의 혼은 불멸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지적한 대로 원래 조상의 제사에는 대수의 한계가 있습니다 4대가 지나면 신주를 땅에 묶고 제사를 중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료와 학자로서 특별한 맹망을 얻은 조상을 둔 집안에서는 불천이라 하여 신주를 묻지 않고 영구의 제사를 지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친족 집단의 불천이 제사 유명한 경상도 어느 지방의 불천이 제사인데요 그러한 친족 집단이 19세기까지만 해도 대략 200개 정도에 불과했는데 일제하에서 330개로 늘고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불천이 제사를 지내는 집단이 476개나 된다고 합니다 불천이 제사는 그보다 훨씬 광범한 묘제와 더불어 사자의 영혼 불멸이라는 관념을 확산하였습니다 그 모두 유교의 사생관과 전통 샤머니즘이 상호작용하여 만들어낸 것입니다 불천이 제사가 상징하듯이 사자는 죽었어도 생자의 신분을 유지합니다 신채호가 한놈아 이성의 양반은 저성에서도 양반이고 이성의 종놈은 저성에서도 종놈이니라 한 것은 그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호흡한 조선 전통문화의 사생관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한 정신문화에서 신채호가 발견한 민족은 을지문덕이나 강감찬 이순신과 같은 위인들의 혼백으로 짜인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도망친 사람은 죽었어도 패자이니까 민족의 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신채호의 표현에 의하면 그들은 똥물에 튀겨 버려질 존재입니다 하찮은 종놈이니까 신성한 민족의 바늘에 끼지 못합니다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19세기 말 구한말 함경남도 문천군의 관노비 관청의 메인 노비들의 사진입니다 이런 비천신문은 민족의 정당한 성원이 못되었습니다 이렇게 20세기에 들어 한국인들이 발견한 민족은 신분성을 갖습니다 서민적이 아니라 귀족적인 지배적인 신분성을 갖습니다 그 점에서 한국의 민족은 근세의 서유럽인들이 그들의 언어, 종교, 신화, 민속에서 발견한 자유인의 공동체로서 민족과 상의합니다 서유럽에서 생겨난 민족은 왕과 귀족의 횡포에 저항하는 자유시민의 공동체였습니다 그와 달리 한국의 민족은 일반 민서와 분리된 그 위에 군림하는 독재주의나 전체주의입니다 그것이 순수 형태로 완성된 것이 다름 아니라 오늘날 북한의 세섭왕조체제의 김일성 민족입니다 북한은 1998년 헌법을 개정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 통일의 구성이시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후 북한에서 민족은 김일성 민족으로 바뀌었습니다 남한의 민족주의가 이 같은 북한의 동향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아무래도 같은 민족인지라 남과 북은 장기지속의 심성에서 서로 통하는 모양입니다 예컨대 남한의 오늘날의 집권 세력은 흔히들 민주화 세력 또는 진보세력이라 합니다마는 북한의 세섭왕조체제에 대해 관대합니다 이해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비판이라도 하면 진보적이지 않다고 해서 그 진영에서 쫓겨난다고 합니다 심지어 북한의 세섭왕조체제를 백두혈타공이라고 공공연히 칭송하는 시위대가 백주의 서울 한 복판을 휘젓고 다닙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민족주의의 제변에는 장기지속의 심성으로서 샤만이즘이 흐르고 있습니다 문명 이전의 야만의 상단의 노인, 종족 또는 부족의 종교로서 샤만이즘입니다 그것이 문명시대, 곧 국가시대 이후에도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성립한 한국의 민족주의는 종족주의의 특질을 강하게 띕니다 한국의 민족은 자유로운 개인의 우애 공동체와는 거리가 멉니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종족주의의 신학이 만들어낸 반자유주의적, 전체주의적, 마성의 권위이자 공포의 폭력입니다 종족주의의 세계는 외부에 대해서 폐쇄적이며 이웃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이에 한국의 민족주의는 본질적으로 반일종족주의입니다 한국의 정치가 자유민주체제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제가 자유시장 경제로 진입해 가기 위해서는 한국의 문화가 선진적 교양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 역사와 함께 오랜 반일종족주의로부터 탈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느린 속도로 흐르는 장기지속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혁명이 급하게 진행 중입니다 장기지속의 시간도 빨라졌음이 분명합니다 노력하면 한두 세대만의 큰 변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 희망을 품고서 반일종족주의의 청산을 위한 일대의 문화혁명을 추진해 가지 않으면 낫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지속의 시간도 빨라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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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지속의 시간도 빨라졌음